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좌익이다, 우익이다, 좌파다, 우파다, 보수, 진보, 꼴통, 수구, 뭐 여러 이러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동안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상과 언어난 책인데 이 부제목으로는 한국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상, 정치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 7월 20일에 초판이 인쇄되었고 25일 날 반영이 됩니다. 양동안 교수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동안 선생님은 1945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했습니다. 1968년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에 언론계에 투시됐습니다.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일하면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고 1975년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 말부터 언론계와 함께 두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일하면서는 중앙대 강사로 활동을 하셨고 조선대학교, 경기대학교, 한국정신문화원의 문화연구원 등의 교수로 일하면서 경향신문 및 세계일보의 비상임 논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988년 여름에는 우익은 죽었는가 라는 글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당시 한국사회에서 활동하던 자익혁명세력의 동향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접고 학문연구에 집중했으며 학문연구팀이 여러 월간지에 한국사회의 사상적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많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25년간 재직해온 한국학중앙연구원 구한국정신문화원에서 퇴임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저 박인성도 공부한 학교입니다.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와 현대사상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영역은 정치, 이데올리기, 혁명론, 한국정치, 한국현대정치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저소로는 민주적 코퍼라티즘, 현음사에서 나온 겁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사 현음사 2001년도, 그리고 한국의 정치현실 3화출판사 1989년 꽤 오래된 책입니다. 등이 있으며 최근에 발표한 논문, 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011년도입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 2010년도 12월에 발표를 하셨고, 1948년에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2010년도, 그리고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2008년도 9월에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규명이라는 책은 논문은 2007년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양봉환 선생님 이력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책 가운데, 사상과 언어라는 책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박인성의 코멘트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면 한국에서 깊이 용어가 된 자익과 우익이라는 챕터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익과 우익이라는 단어가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직후부터이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동네 운동가들 사이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자익으로 순수민족주의자들을 우익으로 호칭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나,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국내에서는 그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8.15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한 자익 세력이 조선권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건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준. 그러니까 조선권국준비위원회나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 보통 말을 말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하면서 전국의 기선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류가, 정치 세력의 주류가 인공과 건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기선을 장악하고 나선 9월 초까지는 아직 자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항하는 조직화된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 건준 인공이 맞서는 한국민주당이 등장한 이후부터 자익과 우익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모스코바 협정이 발표된 후에 모스코바 협정에 내포된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1946년 1월 남한의 정치 세력이 선명하게 양군되죠. 그러면서 신탁통치 찬성편에 가담한 공산주의자들과 그 주변 세력을 좌익, 반대편에 가담한 이승만, 김구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는 김구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죠. 뿌락지였다는 설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낙성대 연구소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양동아 선생님은 반대편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김구, 한민당 중심의 세력을 우익으로 포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70년대 이후 사상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희박해지고 또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수, 혁신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는 일본 풍조가 이 나라 언론계와 전개에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쓰던 용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수다, 혁신이다 이런 용어로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으로 하는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던 이 나라의 운동권이 자기들을 진보세력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의 반대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수세력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구세력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야말로 아주 그냥 나쁜 악마와 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수세력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운동권에 동조하는 언론계 종사자들이 그런 호칭법을 추종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호칭법을 추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 우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희소해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은 자, 우익, 호칭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수구 꼴통, 극우 분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익이나 우익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상적으로 꼴통이다 이 말입니다. 자익하고 우익이라는 용어를 폐지시키고 나중에는 자파, 우파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진보 보수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면 45년도 해방된 이후에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 조봉암의 진보당 같은 경우도 노선은 사회주의 노선 아닙니까? 하지만 사회당이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보당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사회당, 노동당 하면 공산주의 냄새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진보라는 용어를 써서 진보당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운동권은 자익, 우익, 호칭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수구 꼴통, 극우 분자로 취급했다. 그 결과 운동권이 퍼뜨린 진보, 보수, 호칭법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운동권 및 그 주변으로부터 욕먹는 것이 겁이 난 나머지 자익, 우익, 호칭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파, 우파란 호칭을 사용해왔다. 그 결과 자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깊이 용어가 되고 말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깊이 용어가 된 배경에는 한국 언어생활에 대한 일본의 영향도 한몫 기억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세계의 보편적 기준으로서는 극우 세력으로 불러야 마땅한 극수주의 세력을 우위라고 부른다. 극수주의 세력을 우위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익 세력으로 불러야 마땅한 정치 세력, 즉 자민당과 민주당과 같은 세력을 중도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며 자익 세력으로 불러야 마땅할 사회주의 세력을 혁신 세력이라고 부른다. 궁극주의 시대의 언어적 유상과 그에 대한 반동으로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들의 작용화 현상이 뒤섞여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 정치 세력 호칭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탓으로 일본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일본 기본 조약이 체결된 60년대 이후 해방 전에 교육받은 이른바 일본어 세대를 중심으로 그러한 일본의 비정상적 정치 세력 호칭법이 널리 확산되었다. 일본의 신문 잡지를 구독하는 그들 일본어 세대의 지도층 인사들이 일본적 정치 세력 호칭법을 선진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계와 언론계의 맺히 시킨 사회에서 해방 직후부터 50년대까지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좌우익 중심의 정치 세력 호칭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식의 보수 혁신 중심의 정치 세력 호칭법을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본어에서 우익은 국수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동시에 사상적 입장으로 보아 분명히 우익에 속하는 인사나 세력이 그러한 일본적 용어 사용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에게도 우익이라는 명칭이 붙어지는 것을 기피하고 사상적 입장으로 보아 분명히 좌우익으로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나 세력을 좌우익이 아닌 다른 명칭 즉 혁신세력, 진보세력, 급진세력, 좌경세력 등으로 부르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좌우익이라는 용어가 깊이 용어가 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좌우익이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용어들 극자, 극우, 중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론적으로 볼 때 좌익과 우익으로 불러야 할 대상을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잘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좌우 사상 대결의 무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좌익이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 좌파가 무엇인지 우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심각한 사상 혼란 혹은 사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좌우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좌우익과 좌우파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알려면 먼저 좌우익이란 용어의 역사적 연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두 번째 챕터인데 첫 번째 챕터는 이데올리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좌우익의 연언부터 제가 읽으면서 제 생각을 코멘트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